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디오 용량을 동영상 용량을 줄여주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여러모로 우려하는 것이 외국계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미끼, 조금은 조금 허용하면서 그걸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료 회원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서요. 요거는 오랫동안 제가 30년 정도 사용해 온 프리웨어에요. 물론 광고가 붙을 수도 있겠지만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카피레프트 입장에서 개발하는 툴입니다. 방법은 지금 대부분 촬영한 것이 MP4이고 또 고화질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1기가가 훌쩍 넘어갑니다. 이런 용량이 큰 것을 이메일로 전송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웹에 탑재할 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용량을 줄이는 방법인데 그 프로그램은 포맷 팩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포맷 팩토리, F-O-R-M-A-T 팩토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무료 미디어 파일 변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한글 버전까지도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원하는 것을 다운로드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여기 지금 쭉 내려 받아 지고 있습니다. 쭉 내려 받아서 설치하는 것은 그냥 더블클릭만 하면 설치가 되죠. 그럼 이와 같은 포맷 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여기 한번 구성을 살펴보면 이건 MP4로 바꾼다. MKV, GIF, GIF는 이미지죠. 그 다음 비디오 병합. 비디오 영상 두 개를 합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바꾼다. 이거는 영상이 이렇게 30분짜리가 있으면 중간 부분을 잘라내는 프로그램 기능이고요. 이 자르기하고 이 자르기는 다릅니다. 이거는 영상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는 거고 이거는 영상이 이와 같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 아웃넷 부분 그랬을 때 이거를 설정해 주면 그 부분만 따로 저장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워터마크 홍보용 워터마크도 넣을 수 있는가 봅니다. 이런 건 뭐 자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통 MP4로 된 영상을 이쪽에 WMV로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 좀 딴 게 열렸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서 누릅니다. 더블클릭하면 파일을 추가하세요. 대부분 양식이 이렇습니다. 근데 아웃풋 포맷에 WMV 인데 이때 주의할 것이 이제 이 품질입니다. 어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시면 고품질 중품질 저품질 이런데 고품질을 하면 의미가 없죠. 오히려 더 화일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품질을 하면 화질이 떨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고 해서 중품질 정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추가해야 되겠죠. 불러옵니다. 파일 추가 라는 건 내 하드에 있는 그것을 불러온다는 뜻이고 제가 살펴볼까요. 용량이 자세히 여기 지금 이게 738M가 됩니다. 단양 장학사님께서 보내주신 여기서 파일 추가를 해서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누르면 여기 WMV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출력하는 폴더 저장하는 폴더가 어디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를 볼까요. 여기 FFOUTPUT 이라는 폴더가 되어 있네요. FFOUTPUT D로 이렇게 외장 하드에 있는 D 속에 FFOUTPUT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뜻이겠죠. 지금 중품질 및 크기가 크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의 크기를 용량 크기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유지됩니다. 이것만 자르기를 하나 또 추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와 같은 상태입니다. 제가 난감했던 게 중간에 가다보니 여기 선생님들 얼굴이 개인정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돼 이 상태로 영상을 올릴 순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고 그러면 여기 자동적으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학부모와의 소통 영상을 올렸고요. 그것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조회를 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이제 포맷 팩토리라는 앞으로 제가 시리즈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게 OCam 이거든요. 저야 이제 더 이상 학교직이 있지 않기 때문에 OCam을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OCam 말고도 지금 카피 레프트의 입장 저작권 프리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개발해 낸 것을 사용하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급해서 그냥 이것도 갖다 써보고 저것도 갖다 써보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러다 보면 그 개인이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학교에 우리나라에 교육에 애들 교육에 써야 될 돈들이 외국으로 자꾸 유출되는 그런 현상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맷 팩토리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과속 700메가짜리가 어느정도로 줄어들었는지 조금 아까 있었는데요. FF 아웃풋 여기 있죠. 작업이 끝났나 모르겠습니다. 크기 아직 작업 중이네요. 중품짐이 크기 여기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건 뭐 동시에 수십 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여기 GIF로 바꾸는 것도 출력 설정해서 60 이렇게 용량을 640인데 용량을 이렇게 줄일 수도 있네요. 이미지의 용량을 이런 건 한꺼번에 수십 수백 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정말 괜찮은 프리웨어 포맷 팩토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시 시간이 들더라도 얘하고 친해지면 선지님께 정말 몇 백만원짜리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일 용량을 줄일 수 있는 포맷 팩토리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오캠으로 녹화를 하고 있고요. 배경 설정을 한 게 아니고 여기 뒤에 지난번에 단양교육지원청 가서 장학사님께서 기념으로 가져가라고 그러셔서 제가 이게 뒤에다가 뒷배경으로 사용한 겁니다. 저희 집이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알찬 정보들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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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